입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자 첫번째 녹음기록을 찾으라고? 아 저 그거죠? 됐고 이제 메인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됐고요 보다시피 뭐야 프로모트 등록하기 이런 뭐야 25야? DLC로 넘어가게 됐는데 아이템 정리해야죠 아이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집가서 총집은 한번도 안간거 같다 자 판매 30스나 7배 줌 별발 샷권 30 25재 1만포 팔아주고요 30재 탄 필요없죠 이거? 팔아주고요 아 이것도 필요없겠다 팔고 음 이거 쓰자 13,000 스나이퍼 30재 필요없죠? 필요없고요 이거는 가져가자 30재 흡수 28 30 30 이것만 가지고 가면 되겠다 3만원 있네? 가차 하나 돌릴까? 쓸 뜻도 없다 이거 가차 돌리고 저 아저씨한테 1위듐 판매하고 DLC에 나설 준비를 해야죠 서브킥 하나도 안 끼고 있네? 1위듐 줘 1위듐! 그럼 돈주고 1위듐 못사나? 그런 기능 없나? 터너부터 등록이 25야? 나 무조건 30인줄 알았는데? 내 레벨에 맞는 무기 준다 예전에는 내 레벨보다 훨씬 낮은 걸 줬는데 끼고 있는 무기에 따라서 이렇게 호화인에서 나오나? 에이씨 에이씨 1위듐 하나는 나오겠지 빠밤밤밤 빠밤밤 두다강이야 너무하네 아 진짜 아 돌아버리겠네 안 나와 아 이런거 말고요 아 팔고 와야겠다 아 근처에 상점 주면 안돼? 저기까지 가야돼? 꼭 내가? 너 멀잖아 뛰어 그치 하나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나왔냐? 리듬으로 데미지 같은 거 못 올리면은 소용없는데? 토큰 같은 거 주면 안되나? 토큰으로 바꿔주면 안되네 리듬은? 돈을 리듬으로 바꾸고 리듬은 토큰으로 완전 개꿀이잖아 야 이걸 안 준다고? 야 하나 정도는 줘라 야 지사하네 너만 같냐? 너만 같냐? 야 야이씨 내놔 30개 가져왔어 내놔 스타도 쓸 일이 없다 그냥 안 찍혀있는 거 찍자 권총? 백팩 어 야 백팩도 있어? 은행인 줄 알았는데 저거 여태까지 백팩이었구나 뭘 사는 거야 챌린지 완료 토큰 그치 가자 자 DLC로 갑니다 30레벨도 찍어야 되고 DLC로 빨리 가죠 저번에 우연히 왔다가 이미 봐버렸죠? 이곳에 시작 영상을 너무 예전에 봤으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은 토너먼트에서 명예와 영광을 가질 수 있는 투기장에서 챔피언이 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 다들 아시잖아요 저번에 이미 아쿠만도를 한번 했으니까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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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장으로 출발 내버브를 먼저 해야 돼 얼마짜리가 나올라네 여기 머스터가 차 타고 가자 가장 보고 싶은 건 30레벨 스킬 이거 보고 칼 보고 전부 다 봐야되요 세개 그걸 통해서 DLC를 하면 되겠네요 한참 하나씩 잡아서 저거 같네 어 야야야야야 그냥 이리 가자 어 뭐 여기야? 여기가 그냥 25레벨 때 같아 여기가 그냥 25레벨 때 같아 대사친구라고 출력이 안 돼 다음 미션이 여기 몇시야 24야? 6 그냥 저냥 뜰 만한 레벨인데 야 내가 드디어 레벨 더 높다 얘네들보다 이거 내 레벨에 맞춰서 캐스트가 나오나보다 내가 들어가면은 아 그렇네 처음에 30이었던 게 내가 30이 넘어서 그랬었구나 아 내 레벨에 맞춰 나오는 거네 캐스트가 35레벨이었던 건 뭐야 핸섬 잭 가면 나오는 거는 마지막에 그 죽은 거 다 하면 되겠다 그거 빼고 앞에 3개만 잠시 개똥처럼 나오고요 아 무척 왔으니까 잡자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몬스터가 존재한다니 이 게임에 내 체력이 안다는 경우가 존재한다니 믿을 수가 없다 초기장에서 후원자를 찾아라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았죠 28레벨짜리 보스 너무 반갑다 야 이거 진짜 너무 행복하다 야 30레벨짜리 보스 이게 도시같이 뜨다가 이런 애들 나오니까 얼마나 행복해 지금 힐링 게임이잖아 완전 힐링 게임이잖아 이게 정상이지 혼빅이 왜 머리가 크냐 머리 맞은다고 머리 맞은 거 아 Tork personnel included You're welcome I didn't want you to get bored So I was like F**k it! Give everybody guns! Get everybody good! But who gives a f**k? What? 경쟁자 처치? What is thi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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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hat? There's one there He's a boy He's going to kill me He's not done with me, but he's going to kill me He's going to kill me He's going to kill me Then, 14 120 He's going to kill me There's no weapon 2x 360 There's a thing here? I'm looking for a guy But, there is A skillu is feeling good And as it so happens I need a new apprentice Come find me at the arena Just follow the succulent scent of success 피스틴, 너는 무슨 말이야? 를 사지하기 위해 승부를 조작했다 너의 1라인킹을 받았다 워허허허, 제프리 저는 이런 말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절대 내가! 롱맨이야, 양손다, 롱맨이야 감히 최고의 배 덤비지 마라 가, 가자 여기, 롱맨 염칠 두단이 캐스트 레벨 몇 재야? 이걸로 봐야되나? 25 재야 챙긴 것 좀 봐 제이씨가 확실히 이거 잘 나왔어, 이 게임이 그래서 약간 맘 듭니다 어? 가자 다음부터는 DLC 먼저 중간중간 해야겠다 레벨 안 맞으면은 투기장 가서 가지 말고 DLC 먼저 끝내서 단가를 맞춰서 가겠습니다 투기장 먼저 가자 지금 있는 무기로 다 깰 수 있겠지? 총알 좀 부족할까? 뭐임 이거? 투기장 점수로 무기를 준다 25 재 무기를 전설 무기도 있어 천은 육백 데미지? 엄청난데?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여기서 등록하구요 파괴의 욕구 30까지 가겠다? 여기서 하는 거겠지? 올라가는 거 아냐 이게? 아마 오 어 어 몇 자리초냐 10 자리초냐 900 데미지 아 뭐여야 돼? 아아 칼로 잡으면 되게 재밌겠다 여기서 왔다갔다 다 죽으면 양끝에 나와 14? 왜 안맞아 이씨 저거냐? 2라운드 저걸 모두 처치하라 여기서 나오겠지 그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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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럽게 봤네 무식하게 오세요 당황스럽게 핸드셋 계정이 없나? 아 추고때문에 그런가? 어? 어디있어? 안보이는데? 아 여기여기여기여기 아아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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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이 야 뭐야 왜왜 왜 올라오냐 재밌는 게임이네 이거 이렇게 힐링 게임인데 제 머리가 왜 저렇게 생겼어 왜 저렇게 생겼어 얘 귀엽게 쏜다 얘 눈치 안 맞게 대없이 너무 안줘 여기있네 여기있네 아이씨 아이씨 4라운드 적을 모두 처치하라 이게 첫번째 디에지가 아니었던걸 기억을 하는데 수는 상관없던거 같습니다 디에지 자체가 많아서 뭐 드래곤볼이랑 던가도 먼저 하는거 상관없잖아 그런식으로 이게 감일이 아니라 얼굴이 되는게 더 신기하다 뭐하냐 뭐 뭐 뭐 뭐 어어 아이제 뭐야 저거 와아 팀 괜찮은데 이쪽에서 하나 하나 이쪽에서 하나 하나 더 어 어 너무 돌았어 너무 돌았어 너무 돌았어 그렇지 그치 저런가? 머리가 안맞어 일부 도대체 저런가 역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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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숨에 랭킹 5위까지 끌어올렸다 오늘 무조건 별로... 투기장에 나오는 헌터가 별로 없나본데 높은데 있으니까 좋구만 총알도 나오네 이렇게 워리어전처럼 이거는 이미 해서 알고 있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아... 토큰을 발견했습니다 자동펀벽이 토큰을 통해 아유... 이렇게 기절시킵니다 이런 내용이고 1위는 사기꾼이었다 인터뷰한 것처럼 여기까지 와도 가스가 차있네 안 죽인게 신기하다 아... 죽일라고 했구나 가... 갈까? 세이브도 자동으로 되고 투기장 뒷몬으로 끌고 나와서 간다 윗길도 있고 아랫길도 있는거 아니면 윗길만 있는거야? 어우야... 레벨 높아서 칼로 잡지 않을까? 칼로? 그렇지 저 위로 가라 총도 있다 총도 진짜 탈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 저 캐릭터 저... 그림 진짜 잘 뽑아냈다 중계현의 그림 중계현의 그림 중계현의 그림 거기죠? 나 여기서 고생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거잖아 타임어택해서 돌아오는거 대구통이여 진짜 여기 아닌가? 여기였던거 같은데? 아닌가? 아 여기였지 여기서 이렇게 한바퀴 돌아서 캐스트 중에 아 여기였지 나도 타임어택할 때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몇초 차이로 계속 못 들어와서 여기서 얼마나 이 구구에서 얼마나 고민했던지 이리로 그냥 길로 가느냐 이리로 가서 빠르게 통과하느냐 고민을 얼마나 했던지 여기도 길로 가야되느냐 아니면 이리로 가서 날아서 가야되느냐 날아서 가면 훨씬 빠르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나 못 날았다 그만 놀고 가자 돌아가기 저 때 메인만 깰겁니다 여태와 같이 메인만 너무 졸라맨 같아서 맘에 안들어 캐릭터가 DLC 캐릭터가 기본 바리나 캐릭터보다 훨씬 세지 않을까? 보통 게임이 그렇잖아요 DLC가 캐릭터가 따로 추가되는 거니까 스카이레임은 종족 같은 거 안 낸 게 신기하다 내면 이상했겠지만 일단 초건을 이렇게 다 안 썼어? 판매해 주고요 30레벨을 못 찍었어요 너무 경험실 적게 줘서 잠깐만요 잘 못 su고 물이 수다누 내려냐라 제 humbled above 다 쟤가 이불만 덮어주면 우리를 걷어차고 나 다시 덮어 달래 미친놈이야 전이랑 바뀐 게 뭔데 30레벨이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캐스트 30레벨로 바뀐 거야, 그럼? 캐스트가 없는데? 29레벨로 바뀌었네 그렇지 겸치 340 괜찮게 주네요 그렇지 뭐해 이거 발사 속도? 사이렌 사이렌에 발사 속도가 없어, 걔 근접 아니야? 사이렌이 아니구나, 걔는 사이코구나 얘들 왜 저돌쪽이야, 캐릭터가 다 어깨가 너무 넓으셔서 구분이 안 가네, 이거 의즈 같은 게임이 시끄러 슬쩍 뭐 이렇게 진전 아니야, 진짜? 내밀어 파괴했는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보여줘 나한테 30레벨 스킬을 처음으로 본다 제로의 30레벨 스킬 그치 아 보자 뭐냐 스나이프 라이플로 치명타를 성공시키면 데미지가 치명타 데미지 증가한다 99회까지 되며 점점 감소합니다 이걸 못 찍는다고 지금? 31레벨부터 쓸 수 있는 거야? 원래 그런가? 아 뭐야 완전 스나네 아야야야야야 오늘 30레벨 보르보까지 딱 마무리할라 그랬는데 그만 발짝보자 발짝보자 총 바꾸자 자 스나이퍼를 일단은 3번에다 해주고요 샷건을 배치 런처도 배치 샷건을 해볼까? 데미지 별로 안좋은거 같은데? 좋은거야? 빠르다 빠르고 약간 장전수도 괜찮은거 같다 1500의 데미지 보자 아까 두배야 그치 이 정도는 돼야 쏘는 맛이 나지 그치 사라지잖아 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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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쎈데? 저 쎈데? 5위를 차지하고 있어 5위를 차지하고 있어 1위지 랭킹 올리면 직접 만나서 해치워줄 수 있어 자 저 쎈가 흑막 아닐까? 나를 끌어들인 것부터 같이 했대 야 이렇게 세세하게 만들어 놓은건 정말 놀라워 할 때마다 새로워 디엣이 무난하게 빨리빨리 깨면은 레벨업하고 다 보겠다 스킬도 빨리 보자 궁금하다 29레벨 총 몇 레벨 총이었어? 27레벨 29레벨로 바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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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얼마나 빠른가 아 야 글로 숨으면 어떡하냐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아 아 못내리 못내리야 그치 포탑 같은거 있나 얘가 5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뭐죠? 일반 시민이었나요? 어 뭐야 뭐야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야 왜 이렇게 포탑 경험치 많이 주냐 산방인 주제에 뭔데 일어서 있냐 남주 너무 꾸기지 않아 돌아다니기 돌아다니기야? 게스트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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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우와 머리 짱 커 어이 뭐야 뭔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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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터졌는데 아 이렇게 아 어 어 뭐임 어 뭐임 으흐흠 으흠흠 거기 가죠? 디에시가 좋네 레벨도 이게 무난하게 가서 너무 막 팍 올라가는 것도 없고 즐기다 보면은 끝나 스토리도 알차고 짧은 만큼 저렇게 억세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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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이씨 지금 여기 계세요 빨리 31 스킬 얼마 안 남았어 그렇지 뭐야 어딨어 바로 뒤에서 치사하게 뭐래 줘 나 좀 어딨냐 3만 어휴 어휴 야 그게 뭔 짓이야 어이가 없네 어휴 어휴 어떻게 하더라 죽이고 이동하면 안에서 매겨주던가 오 처치하라는 거야 술집에 손님이 섞여있는 적을 처치하라 다 적인데 왜 이렇게 세니 야 진짜 빠르다 이거 천천히 쏠 필요가 없었구만 아 그렇지 가자 위에 있겠지 이런 거는 1만 3천포 1만 3천포 그렇지 나랑 같이 코인은 이렇게 코인이 1위룸이랑 같은 색깔이라서 코인이 1위룸이랑 같은 색깔이라서 그렇다 경험치 폭탄이네 이제 폭탄 가자 얘 뭐야? 뭐 있었는데? 받아 먹고요 나이 스폰서 머리어도 잡았는데 내가 내 스폰 하면 안 되나? 나이 스폰서 핸섬 잭 죽였으니까 돈 다 가져가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쟤 부잘 거 아니야 그 재산 다 어떻게 된 거야? 걔네들이 다 먹었나? 어떻게 하는 거야? 아아아아아아 여기서 잡는 건가 보다 얘가 4위 내가 5위고 빨리 만났죠? 31위야 레벨 제법인데 이거 원래 이 레벨인 게 맞나보다 그럼 큰일 났는데?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전혀 예상 못했어 어? 왜 빨리 죽어? 아 런처로 바로 못 죽이겠다 아 예 한번 사령해도 될 것 같은데 어디 있어 알다 알다 는 탈은 회색하고요 칸이 꽉 차있네? 좋아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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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난리를 치는거 난리 난리를 치는거 난리 난리를 치는거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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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야 이거 진짜 쎄다 개따 세 개따 세 개따 세 개따 세 장난 아니야 어 뒤에서 많이 생긴 거 같은데 가슴 없고 얘부터 오케이 뭐야 이거는 얌전해졌나? 코인 좋은 건 안 준다 29 아 맞다 맞다 술탄 이제 새로운 거 전설 술탄 전에 썼기 때문에 코만 줬다 사실 이거는 워리어 전설이 잘 주나 보다 중복된 게 나왔어 뭐야 아아 아니 탄환 주는 것도 있네 이거 되게 빨리 깼다 코만 줬다랑 별반 차이 없는데 31짜리 나보다 랩 높은 해였는데 그리고 첫 번째 4위인데 고작 4위 따위한테 많은 걸 할애할 순 없지 재밌는 게 저 4위였으면 진짜 5위가 될 때 했던 전투도 다 이겼겠다 내가 아 아 아 아 나 질더도 있지 판매 좀 하자 아 아 아 아 아 나 팁 줘도 아니잖아 아 참 왜 이렇게 난냐 보상 어우, 25개? 보상을 무슨 코인으로 줘? 우리 나가는 거겠지 뭐. 가자. 수사 한 번 써볼까? 유도네, 유도네. 아, 지금 유용하게 썼었어. 아이고. 여긴 뭐야? 안 열렸는데? 우리 되게 많이 지냈는데. 빨리 가자. 건너편으로 가려면 삥 돌아가야 되는 끔찍한 게임이죠. 적어도 상점만큼 들리고 싶은데. 좀 머네요. 체력도 엄청나 졌는데? 6천, 7천인데? 가자. 상점이 여기 있죠. 코인 상점도 한 번 볼까? 29레벨 작권. 6백 개 필요해. 이거 진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좀 높은 단계까지 다음 모드까지 하는 사람이 살려나? 유물 팔아버렸다. 유물 유물 유물. 최대 체력 증가? 베이지 같은 거네요. 아, 총알이나 사자. 그치, 그치. 600개나 모아서 살 만한 아이템이야, 저게? 작권이? 아, 데미지는 엄청나긴 한데. 어떻게든 모을 정도면은 다른 거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보고 그럴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것 같다. 누가 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영상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안 하니까. 뭐라고 한 거지, 얘가? 여기 차 타고 가자. 차 타고, 저쪽에 차가 있죠? 이쪽에? 타고 이동할 건데, 이동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꽤 많이 된 것 같고. 무엇보다 엔딩을 봤으니까요. 31레벨 스킬은 다음 기회에 보는 걸로 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